최민서, 최민서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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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틴 내일을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눈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터치, 나인티의 최진섭입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안산시 아일랜드 CC에 와 있는데요. 오늘 백타를 깨기 위한 마지막 도전을 했는데 결과, 백타를 깼습니다. 여러분, 깼습니다. 목표 달성했습니다. 백타를 깰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 슬라이스, 드라이버 슬라이스 잡힌 것하고 어프로치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백타를 깰 수 있지 않았나. 네, 최진섭, 김민서의 터치, 나인티. 오늘 저희가 백타를 깬 목표를 달성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터치, 나인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골프 담당 기자 최진섭입니다. 금방 나아질 수는 없겠죠? 오빠, 뭐야. 1억. 여기 필드에 나왔습니다. 문 찾으러 가시죠? 프로 골퍼 김민서입니다. 십자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데요. 파운! 모두 반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역구를 때리고 목구리가 저 정도면 잘 치는 것 같아요 최진선 김인서의 더치 나이틴